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문제, 1급 문제 함께 풀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문제, 흑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과연 정답이 어딨지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모양에서 흑석점 그냥 포기하고 지나가실 때가 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게 끝내기를 한 다음에 먹여치는 수까지 둬서 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결국 한 수 차이로 흑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런 평범한 끝내기는 물론 당연할 때도 있지만 이런 모양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입니다. 백이 막을 때 이곳을 먹여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맥점처럼 보이지만 먹여칠 때 이곳으로 돌아간다면 역시 흑이 수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찌르는 수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찝어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찝을 때 백은 일단 단수 치겠죠. 1선으로 몰아갑니다. 흑이 나가도 이렇게 막으면 두 점이 잡혔고요. 이쪽으로 단수 쳐도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죠. 역시 흑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백도 잡고요. 단수 치고 먹여쳐서 역시 수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도 이득 보는 거는 흑이 이득 본 축에도 끼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두는 수도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순을 바꿔서 이렇게 뒤에서 단수 치면 어떨까요? 백이 이으면 그때는 이제 수상전을 들어가서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백도 당연히 이어주지 않겠죠. 그냥 이곳을 입고요. 따낼 때 메워간다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수를 많이 냈지만 이것도 실패입니다. 더 크게 낼 수 있는 수가 있어요. 어마무시한 수가 있는데 그 수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맥점은 바로 이쪽을 붙이는 수가 맥점입니다. 여기를 붙이는 수가 이 모양의 급소였어요. 상상하기가 어렵죠. 백이 이곳으로 받으면 이미 엄청난 이득을 받습니다. 이 석점은 살리지 못했지만 석점보다 더 큰 좌변 석점을 먹었기 때문에 흑이 대만족이고요. 백도 이곳을 잊지 않고 일단 이쪽을 잊고 버텨야겠죠. 이때가 중요한데 이 교환 이후에 찝어가는 게 수순입니다. 여기를 찝어가면 백도 단수 칠 수밖에 없을 때 단수를 칩니다. 따낼 때 먹여쳐요. 여기 먹여치는 순간 수상전으로 승리했습니다. 일단 따내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흑이 잊고 이을 때 단수 쳐서 이거는 오히려 백이 다 잡히는 패가 났어요. 굉장히 큰일 났죠. 백은 이곳을 따내면 안되고 여기를 이어야 되고요. 흑은 잊되 이곳을 잊고 뒤에서 단수 쳐면 수가 낮죠. 이 패를 버티려면 전체를 걸고 둬야 되기 때문에 백은 통상적으로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여기 넉점까지 잡으면서 엄청나게 큰 수가 낮죠. 15수까지 가는 대장전 끝에 아주 큰 수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수는 길었지만 첫번째 급소만 찾으면 생각보다 수줄이는 과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1급 싸워할 만큼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두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인데요. 현재 흑돌의 이 붙임수가 매섭게 있습니다. 이 백돌을 살려야 되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안형이 굉장히 없죠. 어떻게 둬야 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다 살리면 안돼요. 백이 이 두 점 아깝다고 여기를 연결하면 흑이 연결했을 때 집이 안나요. 이곳으로 선수를 해도 이 다음 수단이 없습니다. 집이 안나죠. 어떻게 해도 집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곳에 있는 수는 너무 좋지 않구요. 이렇게 치받는 수는 어떨까요? 흑이 끊으면 단수 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만 된다는 것은 백의 꿈같은 상상입니다. 일단 흑이 여기서 끊고 단수를 안받아도 되구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치받는 수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치받으면 백이 어떤 응수도 할 수 없이 깔끔하게 잡혔어요. 만약에 여기를 끊으면 백이 아까처럼 단수 치지 않고 이렇게 둬서 사는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궁도를 넓혀도 살 수가 없어요. 이곳으로 치받는 수도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 이 수는 어떨까요? 이 수도 은근해 보입니다. 흑이 이어만 주면 아까 보여드렸던 묘수가 있죠? 이렇게 궁도를 넓히면 삼궁으로 잡힐 수 밖에 없지만 이렇게 넓히는 게 아니라 이곳으로 둬버립니다. 이 수가 좋아요. 여기를 둬도 이렇게 집을 내면 그대로 두 집이 나기 때문에 이 치받는 수 얼핏 봤을 땐 정답같이 보이는데요. 이때는 흑이 치받아버리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백이 이어도 이어면 되고 이곳을 둬도 이어면 아무 수도 안 납니다. 자체 내에서도 이 수가 선수가 안되죠. 백이 깔끔하게 잡혔습니다. 이쪽으로 치받는 수도 실패해요. 정답이 감이 오시나요? 정답은 여기서 더욱더 보태주는 수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곳을 찌울러 가는 수가 아주 좋은데요. 이 수가 왜 좋은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흑이 이쪽으로 연결하면 백이 연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잡히겠지만 백은 여기서 끊어버립니다. 흑이 따내면 그때는 아까 보여드린 수순 있죠? 이 수순으로 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치중 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는 백이 여기를 안 받아버리면 이번에는 위쪽에서 집이 나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둘 때는 흑이 이쪽으로 물어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배의 맥점인데요. 여기를 둘 때 받으면 그때는 치중 가서 받아도 이곳으로 젖히기 때문에 지금 잡혔죠? 그렇다고 이쪽을 두더라도 들어가고 집을 없으면 역시 잡혔습니다. 이쪽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막아서는 안 돼요. 최대한 이득 보고 싶지만 이럴 때는 그냥 참아둬야 됩니다. 이곳을 두면 집을 내서 이렇게 살아두는 게 맥점이고요. 백이 만약에 이쪽을 찌를 때 흑이 이곳으로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수를 선수하고 따내면 이제는 이 자리에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줘도 가능합니다. 흑이 이곳에 공배를 둘 수가 없어서 젖힐 수밖에 없는데 이곳을 딱 두는 순간 맛보기로 살았죠. 백이 이렇게 사는 게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척보기에는 떠오르지 않는 급소지만 이렇게 버리는 수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버리고 나서 급소까지 맞춰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모두 난이도가 조금 있었는데요. 모두 맞추셨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지만 급소를 찾는다면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문제가 재밌었는데 떠오르지 않는 급소 이 붙임수를 찾아내면 쉽게 풀리지만 이 붙임수를 찾지 못하면 영영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더 중요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돌을 버리는 문제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바둑이었고요. 하루 두 문제 푸시고 기력 향상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